국토교통부는 내년부터 하늘을 나르는 자동차로 불리는 도심항공교통 UAM의 상용화 기틀을 마련해 2025년 상용화를 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전남 고흥의 비행시험장에서 KUAM 그랜드 챌린지 실증에 착수한 국토부는 내년 수도권 하늘에서 실증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최초 상용화 이후 2026년까지 성장기에 활용될 기술을 개발하는 예타급 연구개발을 위해 1,007억 원의 사업비도 확정됐습니다. 또 100여 개 산학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인 UAM 팀코리아는 구체적 논의를 위한 5개 분과와 14개 워킹그룹 체계를 구축해 상용화를 준비합니다.